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건데 해설 강의 이전에 요번 또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 뭐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딱 어렵다고 생각한 건 딱 하나 문법 문제 ABC 문제 있죠 ABC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요번에 많이 어렵게 출제됐었고 나머지 문제는 뭐 여러분이 단어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문법 문제도 아주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 선생님이 얘는 꼭 나온다 했던 그런 애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많다라는 걸 느낀 학생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개념 수업만 듣고 문제풀이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이 지금 상당수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 시험에는 선생님 문제풀이 수업에서 다루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특징이 않나 특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있는 어휘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단어를 개념 수업에 있는 단어만 암기하고 풀었을 때 좀 모르는 단어가 많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선생님 문제풀이 단어가 많은데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그런데 당연히 다 외워야죠 수능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 그 나올 만한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일 때 다 외워야 되는데 아 나는 정말 그 많은 단어 외우기 싫다 교재 추가 선생님 저는 못 외우겠어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선생님이 올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풀이 수업에 다루는 단어를 따로 정리해서 선생님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만약에 나는 문제풀이 수업에 있는 단어는 다 모르겠다 다 못 외우겠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선생님이 6월 9월 평가원에 들어가 있고 선생님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단어 겹치는 단어만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서 단어장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라도 반드시 꼭 외우세요 개념 수업에 있는 단어는 정말 기초적인 단어고 문제풀이 수업에 있는 단어까지 외워줘야지 여러분이 내용을 다 맞출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문화 파트 내용도 선생님 문제풀이 수업 맨 마지막 부분에서 문화 파트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 수업을 다 듣지 못하더라도 문화 파트 정리 부분 수업은 반드시 꼭 듣도록 하세요 거기서도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문화 파트 내용도 반드시 듣고 내용을 숙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는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정답은 3번이며 50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해석만 한번 해보자면 하다 슈바 아쿤 하다 이것은 슈바 아쿤 창문이다 이런 말이 되겠고 두 번째 나이 이슈 자 이건 문제풀이 수업 때 나오는 단어인데 아샤 야이 이슈 하면 살다 이런 동작이 되요 나이 이슈 우리는 산다 휘 디마 슈까 다마스커스에 산다 우리는 다마스커스에 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다음 2번 자 2번 2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과 모음별이 같은 것은 되는데 뭐 모음별 물어보는 문제도 아주 기초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해석부터 해보면 만 후아 그는 누구냐 b가 대답하길 후아 그는 써드잇기 내 친구 살림 살림이다 그럼 모음별은 아이운별이잖아 그래서 아이운별 정답 2번 타지론 되겠죠 선제 단어 1번부터 보면 1번 바이론 달거리고요 2번 타지론 하면 상인 3번 자두왈룬인데 요거 처음에 요번 처음에 나온 단어인데 요거는 작은 뭐 내까 아니면 천 요런 그런 데를 나타낸 게 자두왈룬이 되고 4번 무디이론 장 5번 순두꾼 순두꾼 하면 상자 또는 뭐 서랍 요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3번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 내는 데 있는데 오른쪽부터 보면 소는 바과 룬 되겠고 나무는 샤자룬 그 다음에 오이는 키야룬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샤자룬 나무 같은 경우도 선생님 문제풀이 수업에서 나온 단어인데 요 단어 모르더라도 나머지 양쪽에 있는 단어들이 개념 수업에 나온 기초 단어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아주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다음 4번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A가 물어보네 마사투리이두 당신은 뭘 원합니까 안타슈라바 마시는 거 당신은 뭘 마시길 원하나요 B가 얘기하면 우리이두 나는 원합니다 안아슈라 마시는 거 빈칸데 있어 그럼 마실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알맞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3번 수우라탄 수우라탄하면 사진이란 명사였죠 나머지는 다 마실거리인데 1번 만 물 2번 샤앤 차 4번 까화탄 커피 5번 하리반 우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감사합니다.